생명, 생명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은 생명파다. 그리고 악령은 사망파다. 그래서 이 생명파와 사망파의 싸움이 우리들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파의 본질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왜 사망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조건적 사랑이 왜 우리를 죽이는가? 더 쉽게 말하면 조건적 사랑이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가?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이죠. 왜 조건적 사랑이 그렇게 될까요? 답은 제가 어쩌면 이미 들었습니다.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아니라 뭐더라?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내가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갑질의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리는 사람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생명적인 생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섬기는 사람은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섬길 때? 사랑해서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기를 다 보셨으니까 아기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그 순간이 다 참 행복했던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저도 결혼 딱 해가지고 미국 딱 가가지고 1년 만에 애가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든 의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딸은 목욕실 때 키워서 죽겠더라고. 목욕시키면 애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 보면 그냥 뿅뿅 막 뼘 가는 거야. 왜? 사랑할 때는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복한 순간만 있다면 절대로 유전자 꺼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즉 무조건적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웃기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적 속에서 다 죽게 돼 있는데 영생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뭐 할 일밖에 없어. 사랑할 일, 행복할 일밖에 없다고. 거기에서는 죽을 리가 없어요. 왜? 생명은 자꾸 들어오죠. 유전자 꺼질 일이 없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영생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조건적이었구나.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졌고 노화되고 병이 이렇게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죽는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죽는다는 게 다 죽으니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어도 살리는 생명,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죽어도 살리는데 살은 걸 왜 못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죽는 거지. 그러면 영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생각 전체를 확 조건적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바꿔버리면 영생은 갑자기 죽는다는 게 비정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사랑할 일밖에 없고 행복할 일밖에 없는데 그걸 왜 죽을까? 죽을 이유가 유전자 꺼질 이유가 없고 유전자 손상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노화도 안 될 거고 병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암 걸린 김에 암 걸린 김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내 몸에 있던 병이 없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내 발에 나도 무좀도 없어지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래 가서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꾸 병이 생기고 늙어 가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라도 내가 생명,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내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저 남은 자식은 죽고 끌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50세대보다 더 뭐예요?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고 거꾸로 간다고 그러나 여기는 아직도 악령이 우글거리는 데야 이 세상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완전히 악령이 없어진 그런 세상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얻어놓은 거야. 왜? 아, 이 세상의 조건적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앞으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신다. 아니겠지요? 믿어주는 게 고마운 거야. 왜? 그걸 내가 오늘 딱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다. 아, 오늘도 또 한 사람 살렸네. 그래서 천국에서 한 놈 더 만나게 되겠다. 그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조금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암 걸렸다고 투덜거리지 말라. 남은 자가 6종 안 걸렸으면 지금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럼요. 여러분이 암 안 걸렸으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암으로 오라고 그래도 안 오지. 암 걸려도 안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왜 인간을 죽이는가? 조건적 사랑은 이것이 결국 이기심이다. 그렇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시킨다고 하라는 거야. 안 하면 내가 사랑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 알고 보면 고약해야 안 해요? 진짜 고약한 거죠. 그 고약한 것을 아름답대네. 자, 이기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을 하면 욕심. 조건적 사랑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조건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사랑을 왜 해야지? 왜 하지 말 것을 그게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했냐?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아예 시작을 안 할 걸. 왜 그래? 사랑하는데 왜 그래?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하면 눈물의 씨앗이야.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 조건적이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을 하면 괴로울 뿐이야. 사랑한다고 하는데 괴롭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됐고 결혼했으면 됐고 밥 잘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내가 속아서 살았던 것이다. 이 세상의 악령이 사단이 사랑? 그 뭐? 별볼도 있는 거야? 사랑해봐? 괴롭기만 하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요즘 많이 오시는데 우울증 원인이 뭐게?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보면 원할 뻔죄 아니오? 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그러니깐 불평, 그 다음에 불만, 원망, 증오, 유전자 다 끄는 거야. 누가? 지가! 자기가 스스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방향 전환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욕심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화내고 그 다음에 뭐를 줄 수 있어? 벌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에는 벌이 있어요. 형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벌이란 게 있겠소? 그럴 수 없겠소?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래요. 자꾸 봐라, 너와 홍수 봐라. 말 안 들으니까 물로 확 썰어 죽여버리잖아. 소동고모라 사람들이 하도 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뭐 하는 데 더 능하세요? 벌 주고 죽이는 데 능하세요? 설륙의 하나님이에요. 무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와 홍수로 못된 놈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게 그래놓고 다음 주에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네. 이래서 맨날 왔다 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벌 줄 거야.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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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면 벌 안 받으려고 못해도 잘하는 척, 하기 싫어도 좋은 척. 이래서 위선이 발생합니다. 위선이 발생하고 결국 이중인격이 돼. 이중인격이 되면서 정직성이라는 것이 파괴가 돼 버려요. 그러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발전시켜 보면 무서운 거예요. 끝에 가면 결국 죽이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잘하는 놈은 더 사랑해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니까 자연히 뭐가 생겨?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경쟁이야. 대한민국은 경쟁의 나라야. 경쟁이 생겨서 경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승자는 이 패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멸시하면서 그 멸시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멸시가 많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도 부산에서 인류 고등학교 나왔어요. 부산에서 인류 아닌 학교에 나왔어요. 부산에서 인류 아닌 학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멸시 대상이 많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어요. 멸시하는 마음이 그렇게 진짜 행복한 마음입니까? 알고 보면 안 해요. 웃기는 마음이에요. 멸시를 당한 패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증오심이 있어요. 분노 증오가 생겨요. 분노 증오. 그다음에 패자들은 승자를 향하여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요. 승자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교만이에요. 패자는 교만 대신에 뭐예요? 또 패배감, 좌절, 절망. 승자는 교만해요. 교만하면서 그 다음에 승자들끼리 또 경쟁해요. 그래서 항상 이겨야 될 텐데 내가 지면 어떡하나 나는 교만심이 있는 동시에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칠판에 가득하게 써놓은 게 이게 사람 잡아요, 안 잡아요? 이 사람 잡아요, 이거.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야. 우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요? 아니요?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서, 터, 레, 서라고 불러. 거기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 삶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면서 노화되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뭐예요? 망해요. 그래서 이 인생은 스트레스야.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은 고해요. 고해요. 고통에 받아라. 그래서 사망, 스트레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몽땅 해가지고 성경은 뭐라 부르게 뭐라 부르게 교보 댕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 모든 사망, 스트레스, 이런 것 모든 것을 일컬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도둑질했다, 세금 떼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망 자체가 죄라고 이 사망은 뭐야? 사망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존재가 그게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죄의 창시자라는 말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엉뚱한 생각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주장했던 존재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인 천사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오염이 된 거야.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긴데 주로 2부에서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하니까 생각이 탁 바뀌면 그래서 인간이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사단의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동의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삼아서 주던 것을 거부해 버리고 뭐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겼다고 뺏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됐어? 죄인이 됐어.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 조상이 아담과 이브가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이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버렸다. 그러면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자 말자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는 변질됐겠어? 안 됐겠어? 변질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아직도 우리는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하나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이 변질시킨 유전자를 우리는 변질된 채로 받아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조건적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반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감옥이야? 무엇의 감옥이요? 죽음의 감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뭐예요? 사형수야. 그런데 다 사형수면 사형수인 것이 정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석가모니 선생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뭐냐면은 다 이렇게 사니까 다 뭐 인생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데 석가모니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살게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왕자 석가가 왕자 집어치고 풍경으로 나가서 거지가 됐어요. 밥 얻어먹고 그런데 동양해서 밥 좀 얻으면 그래서 얻어서 배고픈데 이제 흙이나 채우려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며 깡패 거지들이 와서 뺏어간다. 산다는 게 왜 이러냐. 그래서 석가가 그 고민을 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생하면서 또 바보도 먹고 살아가고 하나 둘 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뭐가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이게 정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만 수용하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사형수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럼 그 애기는 바깥세상이 어떤 사형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처지다. 그랬다가 바깥세상이 있단다. 거기 가면 에버랜드도 있고 거기 가면 설악산도 있고 거기 가면 좋은 데가 너무 많단다. 이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는 뭐라 그러게 웃기지마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를 천국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빼꼼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고 여기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리로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가?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죽는 거 내가 대신 죽어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어떻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죽을 수 있어? 우리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인간이 되어서 와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인간이 되어서라도 이 지구에 가서 얘들 대신 내가 죽고 얘들은 여기를 뭐라고 해요? 죄의 세상, 죽음의 세상 여기가 감옥이야 지금 그래서 이 감옥은 지금 이 땅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감옥을 뭐라 부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 없어요. 지옥이니까 여러분이 암 걸린 거예요. 지옥이니까 여러분이 우울증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옥 아니면 왜 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을 우리는 정상이래요. 여기서 나쁜 짓 하면 더 나쁜 데를 보내면 되나? 여러분 성경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6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이 자꾸 쌓여서 수명이 자꾸 줄어가고 이제는 백산산대도 와, 우리를 잘한다! 항상 웃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준 것을 보고 와, 그러네! 그러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죽음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믿고 살자 이거야! 아시겠죠? 그것을 믿고 요즘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지만 이런 대박을 모르면 그것이 대박이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게 대박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대박 축에 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암들이 육종암에 낄 수도 없듯이 참 이곳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이렇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악령이 얼신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지옥일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끼리 몰면 이 지옥 속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지옥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6종 걸려도 기뻐해야 해요. 그러니까 유방암보다 배암보다 6종 걸린 사람이 더 기뻐해야 해요. 그런데 기뻐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또 이 악령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뭐요? 감사하지 못하게 기뻐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악령이 들어와서 또 나의 감사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면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이 천국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천국을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구나 하면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있어요. 가끔 또 악령이 들어와서 또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런 때는 있을지라도 결국 나는 아하 이건 아니야 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악령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오야?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진짜 천국이다. 여기는 천국 지점이에요. 지점 지점에서 본점으로 가는데 시험 봐야되게 안되게? 안 봅니다. 그런데 본다고 우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 본점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삼성 지사가 있어요. 삼성 지사 직원이면 본점 오려면 시험 봐야되요. 삼성 직원이면 본점 직원이나 지점 직원이나 직원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직원이 됐으면, 천국 시민이 됐으면 하늘 천국에, 북에 그게 다 인정받고 이미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또 따로 봐야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서 본점 가려면 다 조사받아야 돼. 과거 경력이 어땠고 다 그래서 잘못한 거 다 불었냐? 안 불었냐? 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했냐? 안 했냐? 이래서 다 보고 이 녀석은 통과시킬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때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남은 지시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여기 와서는 아! 지점이면, 지점 국민이 됐으면 본점 국민도 되는 거야. 본점 국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팍 살았어요. 반짝하고 그런데 누가 가서 가서 아닙니다. 지점에서 본점 옮겨 가려면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신혼 조회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또 고지 듣고 죽을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점 시민권이며 본점 시민권이며 그 말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박수!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시민권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야 된다는 사람들은 시민권 따기 힘들 거예요. 왜? 왜? 왜요? 안 믿으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어야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믿음!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아 망나니야 망나니야 그런데 망나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의롭다고 옳다고 해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을 사람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해야 의롭다 하는 분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 할지라도 제가 알게 제가 알게 사람은 그런 그런 분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에요? 그거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못합니다. 네가 경건치 않아도 너는 내 아들로 삼아 주겠다. 라고 그것이 의롭게 해 주셨다는 거에요. 그런 분을 그런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믿는 믿음이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 대박이지. 그러니 내가 나를 봐도 아직도 별 볼일이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상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성애야, 너는 내 딸이야. 해 주신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여겨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죠. 얼마나 좋아.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 어떻게 경건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거는 조건적으로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면 말 되기 때문에 막 우겨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게? 그럼 박사님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박사님 말대로 하면 경건치 않아도 되니까 내가 내가 별 볼일 없어도 상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상구는 아무 때나 살겠네. 그래요. 내가 아무 때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좋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아무 때나 산다니. 아무 때나 사는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아무 때나 삽니다. 아, 그거 괜찮네. 그거 어허허허 그 부족근적 사람은 괜찮은데 그거 그러면 나는 아들 됐는가 배? 오케이. 그러면 계속 발음표도 됐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면 이 박사님은 아무 때나 살아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믿어보신 그 가치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봐야 건방지다고 해요. 너만 믿나 해야 해요. 그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영이야. 결국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 있는 이유가 근본적 뿌리가 뭐구나 조건적 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이번기는 2부가 없어서 참 썰렁한데 여러분이 꼭 2부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들어오면 죄라는 게 뭐냐 도둑질했다 미워했다 그런 행위를 자꾸 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행위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조건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도록 태어났다고? 남에게 탐나서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으면 시기하도록 태어났다고? 그런데 하나님 저 오늘 시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찰 거예요. 뿌리는 뭐가 뭔지 몰라. 조건적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닙니다.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아빠는 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데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마만큼 착해야 사랑할까? 아버지가 기가 딱 막히게 사면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내가 나를 보면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봐도 훌륭할 거 없어요. 왜? 안 훌륭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어느 날 밤에 차를 모으고 나가다가 여러분 길 옆에 세워놓은 차 백미러 저 백미러 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는 이렇게 접어져서 안 다친 것 같은데 저쪽 백미러는 접어질 데가 없잖아 반대편으로 탔으니까 빠개져 버린 것 같아요. 시간은 저녁 7시 48분 비는 부슬부슬 캄캄해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웃는다고 지금 여러분이 웃는 그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아무도 본 사람 없고 그냥 그냥 도깨 라는 생각을 했다고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악령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인 것을 내가 알죠? 이러면 내가 조건적으로 어때?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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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야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선택대로 하도 나도 그러나 나에게 무는 해요? 호소는 하세요. 상구야! 터키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진짜로 빨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써놨다고 죄송합니다. 연락해 주세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전화를 예상하기로는 와! 야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행복한 목소리야. 되긴 너이신데, 너이시냐고 그렇게 쪽지를 남겨놓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감사하대!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 사람이 아니야. 고맙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고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농담 반진다. 뭐가 그렇게 고마우시냐고 그랬더니 되긴 너이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저를 오래간만에 사람 취급을 해 줘서 고맙다는 거야. 사람 취급을 해 줘서 고맙다는 거야.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 놓고 도끼면 내가 그 자주인을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 줘서 고맙다는 거야. 그 사람 뉴스한테 안 와도 되겠더라고. 모든 선택이 무슨 적이오? 긍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선택합니다. 시간 소비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동성맹인하고 지나자고 그러면서 누구냐? 저보고. 자기 이름을 터대요. 저는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백미를 빠개지고 저 사람 행복해 죽겠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박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고치고 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낭비해야 되고 비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견적 나오면 문자 달라고 하여튼 이제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저는 한 30만 원 예상했어요.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좀 아시네. 백미를 부속품은 안 비싸지만 또 끼고 뭐 이런 것도 노임도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한 30만 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미국식이야. 미국은 모든 게 그런 게 비싸니까 사람 손으로 해주고 하면 뭐 한 시간에 뭐예요. 비싸요. 문자가 떠 왔는데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공 하나 빠진 거 아니냐고. 15만 원이라도 뭐예요? 참 싸다 싶은데 15,000원이에요. 3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1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15,000원이에요? 공 하나 빠진 거 아니니까 아니야. 공 빠진 거 없대요. 15,000원 맞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침 공장에 가니까 자기 차하고 똑같은 차가 폐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서 그것 떼서 10,000원, 10,000원 밖에 안 됩니다. 부품, 신품 하면 또 뭐 오더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분 좋대요. 왜 기분 좋아요? 사람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소위 그것도 하나의 사고인데 별로 상쾌한 사고가 아닌데 상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로 상쾌하지 않은 사고를 내놓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지만 이렇게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여기가 지옥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사망의 뿌리가 알고 보니 뭐구나? 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투병 생활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아서 깨닫고 그럴 때 내가 감동이 더 오거든요. 그때 힐링 치유가 생명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agents 들어왔과 함께 точно 이건 AN음